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팬패스트가 올해도 시작됩니다. 9월 2일 동대문 DDP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메인 MC는요? 접니다. 저기 때문에 이번에 오시면 저를 쭉 행사 내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동대문 DDP에서 진행되는 9월 2일 유튜브 팬패스트 오늘 티켓 예매합니다. 지금 임박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2000명 2000석이 2시간 만에 매진됐거든요. 올해는 좀 더 늘렸다고 전 들었습니다. 한 5000석 정도로 늘렸다고 들었지만 그거만 5시간이면 다 매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빨리 이 아래 링크로 가셔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만원이라는 티켓값이 있지만 제가 작년에 보기로는 만원 티켓값을 내고 오셔서 오히려 선물을 만원어치 더 받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만한 상당의 어떤 사은품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만원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두수관을 보러 그리고 융댕을 보러 지금 바로 밑에 링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팬패스트 9월 2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지금 늦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 생각하다가 이거 다 매진대요. 여러분들. 뿅! 왜 안 꺼지지? 뿅! 꺼져라. 꺼져라.